어?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이거 아까 갔던데 화장실 어? 아싸 어 좋아요 필요없구요 던전 들어가는게 꿀잼이야 던전도 개 어려워가지고 개 쫄려요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아마 한 3일정도 인게임 더하면은 이제 근육만두에서 아마 원펀맨 될겁니다 아직은 힘들어 어 나의 주력은 너클인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있겠다 방어도 좀 올려줘야겠어 어 방어는 못올리나 이게 레벨 올라도 체력이 오르는게 아닌거 아니야 개 뚝 감아주면 노답인데 가만히 서있으면 25피의 저항은 이미 더 얹는다고? 어 아 우와 뿌리받기 이거 개 좋네 이거 피의 저항 이거 어? 잠깐만 이게 조..잠깐만 이게 좋은 말인가? 당신은 꼭 나무 같군요 가만히 서있으면 플러스 25피 아 피의 저항이 방어력이란 얘기지 어 아 순간나 깜.. 가만히 서있으면 더 내가 어 저건줄 알았네 저거 무조건 찍어야되네요 이게 너무 중요하네요 너클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 근접과 맨손 공격 25% 피해 이게 너무 중요해 뿌리받기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방어는 지구력 1단계이니까 아 레벨 9 일단 레벨 9가 되야되겠네 그냥 저거 찍고 저거 찍으면서 주먹만 찍어내면은 괜찮을 것 같애 그전까지는 지금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들고나니야지 뭐 이걸로 들고나니지 어? 이거 내가 설마 죽인건가? 아 내가 내가 죽였나? 아 이게 여깄네 뭐야 이것도 뭐야 이 놈은 어디서 길을 떠나고 내가 알아봐 그쪽에서 길을 보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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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왜? 그쪽에서 뭘 하는거야? 그쪽에서 길을 보면 그쪽에서 길을 보면 그렇게 아... 미친 개야 잘한다 그러고 있어 좋았어 크롸치! 까면 광통! 좋았어 좋았어! 아 죽였다 은신해 은신해 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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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신해서 피해 두 배 주자 됐어! 아 지금 은신이 안 됐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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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파 이 자식아 와 나 또 여기서 많이 먹었네 피를 많이 빨렸어 얘네들한테 네 아 이게 뭐 얘네들은 꼭 싸우는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어 어! 스팀팩 있다 이정도면 뭐 55 55 그래 먹어준다 너무 무겁다 근데 어 병뚜껑 그렇지 국수 나이스 좋았어 좋아 좋아좋아좋아 어? 아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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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야 너 또 누굴 불러온거야 잠깐만 이거 지금 피 먹어야 돼 이게 근데 왜 이럴까요 지금 내가 후발주자인데도 이게 이렇단 얘기는 패치가 안된다는 건데 앞으로도 가자 가자 도망가자 이거 열 수 있는 상자 아니야? 열 수 있게 생겼는데 딱인데 얘네들 딱 점령하고 상자 하나 먹고 아아 이쪽으로 가야돼? 트리니티 플라자 다 혹시 얼마 남았어? 컴베촌 아아 아니야 그래도 지금 얼마 사람 많은데 40명 방송 50명 됐어 중계방 아니에요 조용히 있어요 뭐야 뭐야 사이콜 레이더 어딨어? 아아 저 위에요 저 은신해서 내가 모르는구만 어쩔 수 없다 아아 이게 또 안 맞네 그냥 뭘 그냥 가자 그냥 가 이건 그냥 그냥 가도 돼 어 됐어 됐어 쌩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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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온 로제나 일로와 아아 계속 주의가 뜨는데 이거 로제니 지금 어그로 당한거니? 어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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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이거? 진짜? 어? 좋은 것들만에는 있구만 좋아 좋아요 어 어 빠른 저장 보스턴 공유지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백조의 연못 얼마 가지도 않은 오 이야아아아아 방사능 들어오는 것 봐 와아 물은 무조건 가면 안 돼 뭐야 이게 뭐하는덴데 방짱으로 오지? 이 안에 템 있네 어 이 안에 템 있어 무시해 무시해 뭐야 백조의 연못에 엄한 언암드의 무기가 있다고? 근접 주먹 무기? 젠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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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가 없겠는데 하지만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된다고? 그거 아니야 또? 무기 또 저거 아니야? 잠깐만 이건 또 뭐야 또 숙련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바치가 뭐야 방사능 저항 방사능 저항 하... 아 이거? 뭐야 이거 쏴야 쏠 수 있는 거였어? 우와 야 잠깐만 데미지가 저거밖에 안 나? 너무한데 이거 안 맞아 이럴 거면 그냥 내가 쏘는 거였겠다 뭐야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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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사람이었어? 와 미친 요 descript Rivera kork 어떻게 꽝 그래서 Release 쟤가 원퍼맨이야 아니 원퍼맨이 여기있네 아니 이거 뭐야 이거 가만있어봐 이거 아 근데 쟤를 어떻게 죽이지? 어디 올라갈데 없나? 올라갈데만 있으면 충분히 될거 같은데 쟤 죽이면 무기 나온다고? 닥쳐 응당 닥쳐 너는 그건 말도 안된 소리잖아 너클로 싸우라고? 10초 한 1초만에 죽을걸 그냥? 아 그래그래 그래 여기서 이렇게 된다면 이걸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까지 해야되나? 이렇게까지? 잡을수만 있다면! 이거야 자 됐어 됐어 지뢰 한계로는 무의미야? 잠깐만 이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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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갈데만 있을거 같은데 어디 올라갈데만 있으면 어디 올라갈데만 있으면 그래 여기야 여기 그래그래그래 아잇 잠깐만 아잇 아잇 나이것도 나 하아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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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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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앇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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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은신이거든 위협매치 시점 응당 이거는 아 위협 뜨면 노답이네요 은신 은신 돼도 이게 또 판정을 또 이렇게 봤네 무조건 위협이면 조진다는 거네 어 개구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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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개구루 아니 왜 안 맞아 아니 안 맞아 어휴 아파 이씨 야 뭐로 가야되지 이게 안 맞네 아잇 어 어어 레이더 레이더 싸운다 레이더랑 싸운다 레이더랑 싸운다 레이더랑 싸운다 개다 야 야 이씨 개이더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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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이더 개이더 그치 그치 싸워라 싸워라 둘이 싸워 둘이 싸워 둘이 싸워 둘이 싸워 와 지리인데 어 꼈다 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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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아 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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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되는거지 이거 야 이 미친개야 어 어 꼈네 진짜 꼈네 꼈어 아 미치 꼈는데 먼 거리 공격이 있을 줄이야 아 이 기회를 날리네 와 이 좋은 기회를 날리네 이 좋은 기회를 아 아 이 좋은 기회를 날리네 아 아 저렇게 저렇게 올 줄 몰랐지 아 저렇게 올 줄 몰랐지 응당 몰랐지 그렇지 개 잘한다 개 잘한다 개 잘한다 개 잘한다 개 잘한다 야 그렇지 개 잘한다 그렇지 개야 좋아 좋아 그거야 아주 좋아 아주 좋아 훌륭해 어어 가자 가자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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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훌륭해 어 아주 훌륭했어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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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었어 그렇지 어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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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왔는데 와아 아파 어 저깄다 우어어어엏 우어어씨 아아 이건힘들다 이건 이건 안돼 이건 안돼 아아 아 양아체들이랑 붙였어야 되는데 차라리 양아치 애들한테 달려들걸 내가 아아 이제 어떻게 될지 알 것 같긴 한데 어 얘를 잡으려면은 그냥 뭐 왜이래 이거는 여기다가 그냥 아예 지뢰를 두개를 깔자 여기다 응당 지뢰를 깔고 어 여기다 아예 지뢰를 깔고 이렇게 지뢰를 깔고 어 그 다음에 처음에 지뢰를 이거 수거해야겠는데